난 정의응사!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번개의결단? 오 멋지다! 내가 사건 받으려고 메타북스 앨벳! 번개의결단 방을 만들었어 이 일은 우리 셋만 하는 비밀이야 알겠지? 이 일 정말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거봐 넌 영웅이 되는 게 딱 맞는 꿈이라니까 번개가 망토를 포기하게 새 친구 사이를 갈라놓아라 반드시 포기하게 만들어줄게 아까 좀 나오는 걸 뺏기 시작해요 이번 댄스은 대신에 리연시프를 기록하고 보셔야 알겠지? 다음 여에서 가장 자주 готов이 본다면